1. 2. 2. 3. 4. 4. 5. 5. 5. 5. 6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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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버스데이 투유 해피버스데이 투유 해피버스데이 투유 해피버스데이 알롭진 해피버스데이 투유 불을 어떻게 끄지? 잠깐만 여러분들 일단 이 화려한거에 일단 소원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음 소원 빌었는데 자 이제 이거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가수니까 또 어림도 없네요 오 좋아요 와우 엄청나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불을 이렇게 켜볼게요 아유 내 눈 아유씨 다 좋은데 어떻게 끄지? 혹시 얘 끄는 법 아시는 분? 어어어어어어 어어 이거 어떻게 꺼? 너는 인마 적당이란 걸 모르니? 예 끄는 거 알려주시나? 감사합니다 저희 의전팀이 네 저 해피 버스데이 2 급하게 수고해 가주셨고요 불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로만 들었는데 지옥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절대 꺼지지 않는 추억을 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무서운데 이거 약간? 이게 턱 펼쳐지고 계속 돌아간 거예요 Let's go Let's go 노래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노래는 멈춰 좀비야 이거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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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스럽네 이게 불이 안 꺼진다는 게 아니라 소리가 안 꺼진다는 거였어 처리할게요 아 공포스럽네 부셔도 된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래도 모아들에게 폭력적인 전문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처리할게요 어? 단순데요? 침수 시켰는데도 안 되네요 침수 시켰는데도 안 되네요 이거 뭐 스위스에서 만들었나요? 얘가 뭐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투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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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 대기 2 1 대기 왜냐면 2 3 어? 볼까? 오케이 이거 다음에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친구예요 들리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